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4살 최효주입니다. 지금 임방울 국악제 대상이고 성관희 씨 어떤 대회예요? 정말 우리나라 거의 대표하는 국창 임방울이라고 할 정도로. 우리나라 명창 선생님이세요. 옛날 시대, 일정 강정기 시대에 앨범이 무려 1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. 이 대회에서 3받았다고 하면 인정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의. 그러니까 전두 대사슴놀이, 동화 콩쿠르 대회, 임방울 대회. 3대 메이저 대회군요. 네. 톱3. 임방울 선생님이 진짜 새소리를 내면 새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도록. 정말.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혹시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쑥대머리 아시죠? 모르겠어요. 무슨 노래죠, 쑥대머리가? 이런 노래. 혹시 누나도 새들 불러 모으실 수 있을까요? 새들을 쫓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판소리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? 저 판소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. 피아노나 한국무용도 다 배워봤는데 판소리가 가장 끌려서 판소리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지금 오늘 선곡이 대단합니다. 선곡이 다 말을 하는구나. 그런데 이 노래를 어떻게 편곡이 진짜 궁금하긴 하다.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퍼포먼스도 좀 크로스업으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거든요. 솔라 심사위원님이나 우영 심사위원님께서 조금 더 저를 좀 유심히 지켜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